달 마저 잠든 이 밤 어딜 그리 바삐 가시오 먼 길 떠나는 밤 한 마디도 없이 어딜 그리 바삐 가오 전하 기침하시오 싸움 입 담으시오 전하 간밤에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이렇게 환해지신 겁니까 내가요? 전하 그 언제는 뭐 별로였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일단 눈 밑에 검은 그늘이 있었죠 소신이 아무리 있을 게 없다 한들 그래도 남자를 보고 설렌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는데 오늘은 정말 남자가 봐도 반하겠습니다 이거 그래 골라인들 가슴 설려서 어찌하지요 전하 그 근데 말이요 유독 한 사람만이 엄청 철벽이란 말이지요 그게 누굽니까? 도승지를 불러오시오 그 사람이 도승지입니까? 전하 곧 있을 보쌈꾼 조직 기습 전략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보청에서 압수한 문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? 아이 참 저 그만두시죠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로 이렇게 황골탈 때 원래 이렇게 빛이 났다니까요 하 간밤에 내내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맞는 것 같소 연모에 정 아직 좀 헷갈린다 하지 않으셨습니까? 그때 말이 맞는 것 같소 그 여자가 사라지면 이 탁 하고 가슴이 막힐 것 같은 게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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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